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온 매운 떡볶이 가장 좋아하는 제시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이커스 양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콩 떡볶이에 왔고 매운 떡볶이 먹을 거예요. 얼마나 매우니까 한번 도전해봅시다. 렛츠고! 이거 국물 떡볶이 이거 그냥 킹콩 떡볶이인데?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진짜 맵지 않은데 어떻게 해주나요? 잠깐만요. 최소하지만 저한테 맵지 않아서 좀 가져오는 거 있어요. 알았어요. 이게 뒤에 맵네. 뒤에 매워. 자, 이걸 뿌리고 이제 먹는다는 거죠? 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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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우리가 고생해야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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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쉽지 않은데? 가위바위보이소. 이게 뭐 국물, 런쇼 뭐 하는 거라든지 재밌겠죠? 이거 하고 같이 써볼 거야. 아... 잠깐, 뭐 낼 거예요? 뭐 낼 거? 저 주먹 낼게요. 아 주먹 낼 거예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먹기 위해 먼저예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 오! 예스! It feels so good! 예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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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 먹었네요. 잘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매워. I hate hot sauce. 1. King Kong 떡볶이 plus extra hot sauce. 스파이시 점수가 10점 만점에 뭡니까? 뭐, 10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요, 10점. 저는 10점 만점에 진짜 먹어요. 혹시 R&B지오 테이크즈라고 해요, 맞죠? 네. 테이크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할 과정 아니면 뭐.. 지금은 공연이나 축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뉴 싱글로 여러분들 찾아갈 것 같습니다. 달콤한 노래로 찾아가겠습니다. 테이크즈라고 해요.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힘이 없어요. 지금 너무. 테이크즈라고 해요. 테이크즈라고 해요. 친구들! 밑에 테이크즈 뮤직비디오 보고 싶으면 제가 밑에 링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크 누르면 됩니다. 친구들! 다음에 또 매운 거 다 먹어 주께! 요! 오늘 매운 참치. 캡사이든 참치. 오 마이 갸쉬. 오 이렇게. 오 맛있어여. 조자. 강아지 원래 간장에서 소금을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삭이 하나 그리고 그리고 엑스트라 hot hot sauce 그리고 아주 매일만 고춧가루